오 드디어 나온다 제게 아닌데 제가 하니까 되게 제가 하는 거 같군요 되게 느낌 이상해요 기생이에요 기생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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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그 정도가 있어요 약간 아직 속도감을 딱 보면 아 여태 성질이 다 급한구나 네 한국인 한국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깐 얘 왜 이렇게 세요? 여태 성질이 좀 약하게 나오고 어떤 애는 좀 약하게 나오고 어떤 애는 좀 세게 나오지 않거든요 얘는 좀 제 성격에 맞는 거 같긴 해요 빨라서 아이고 여긴 좀 생활하더라 아이고 아이고